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마락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 돼서 배울 건데요. 잘 만들었어요. 이쁘네요. 자 뭔데? 애니메이션이구나. 지금 재생 중이래요. 스트레칭이란 뭘까요? 자 스트레칭은요. 신체 조직을 늘려서 일단 전체적인 가동성 발달을 시키는 것인데 근육과 건을 되게 뜻해요. 여기서 저희가 잠깐 알아갈 상식이 있는데 스트레칭과 유연성은 틀려요. 스트레칭이 되어야 유연성이라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후연이고 유연성은 스트레칭의 후연에 의해서 얻은 결과죠. 그래서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동범위 전체 가동범위로 통해 그 범위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그냥 찢어주는 것은 스트레칭이고 이만큼 오래 찢어서 이만큼의 가동범위가 나와서 이 바동범위에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연성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금방추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수영감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금방추 잘 들으세요. 금방추라는 것은 수영감각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 같은 경우인데 근육의 길이를 유지시켜서 유지시켜서 하는 근섬유의 집합체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금방추는 근섬유를 보면 위에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깨알처럼 이 근육 안에 속해 있어요. 사이에 사이에 여러분들 화살이 안 보인다는 여기 레이저 포인트 보여요 여러분들? 레이저 포인트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레이저 포인트 보입니까? 아 오케이. 이제 이걸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시면 근섬유 사이에 금방추가 보이죠? 이게 바로 지금 처음 배워 금방추인데 잠깐만 우리 여기에 이제 하얀색과 이 빨간색을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되게 건을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건이 뭐예요? 건? 건이 뭡니까? 수준 보이죠? 근육과 근육을 이어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뼈 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돼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건입니다. 다시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건이기 때문에 건이 끊겼다고 하는 것은 뼈와 근육이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이제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킬레스 건이 끊기면 한 번 끊기면 이제 건거리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장단지의 근육들이 뼈에 닿지를 못하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금방추를 볼 건데 금방추는 근육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막 오른쪽에 이렇게 막 복잡하면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금방추라는 것이 스트레칭의 중요한 중요한 기능이구나. 그리고 금방추는 어디에 있다? 근육의 근섬이 사이에 이렇게 깨처럼 박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일단 이 금방추를 하는 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얘네들이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전에 이렇게 손으로 발가락을 만질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위에서 뚝 누르면 으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으악 하고 다시 자리를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음번에 몸이 반응을 해요. 내가 내 뇌가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께서 누가 눌렀으니까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 누군가가 누르면 갑자기 통증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모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게 바로 금방추가 해줬기 때문이에요. 금방추가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닫지도 않는데 누가 눌러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은 근육이 찢어지거나 심하면 건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근육을 수축해버려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신호가 이거예요. 근육에 들어있는 금방추가 갑작스럽게 늘어간 근육의 길이를 탐지하는 거예요. 삐빅! 어? 근육이 늘어났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 혹은 너무 길게 늘어났다. 그래서 신호를 쫙 보내요. 이 신호를 쭉 보내면 일단 척도신경이 닿아요. 중추죠. 그쵸? 중추신경이 딱 닿아요. 중추신경이 닿아서 중추신경에서 바로 신호를 또 보내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치니까 바로 그 길이를 수축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추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릎받에 있잖아. 망치로 똥똥 치면 똥똥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금방추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대퇴사도근에 있는 금방추를 이 연고를 탁탁 치면서 자극해줌으로써 이 놈이 이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 몸의 근육의 금방추들이 잘 이제 아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사라고 하죠. 자 뭐예요 이거 잠시만요. 금방추하고 그 다음에 고찌기건 이게 좀 이렇게 좀 느려요. 왜 그러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이 이제 골지건 기관이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GTO라고 하시면 돼요. 골지 텐션 올견이라고 해서 금방추랑 이제 GTO를 생각하면 돼요. 금방추는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근육을 수축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거면 GTO는 반대예요. 그 반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완시켜줌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어 뭐 사내 이거 좀 도와줘 하고 갑자기 뭐 이삿짐 같은 걸 너무 힘든다고 딱 올려놨어요. 어 네 하고 또 도와줬는데 내가 생각한 건 뭐 20kg밖에 뭐 20kg 정도밖에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40kg야. 근데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무서워 무거운 무게를 들면 어 어 어 하면서 우리 몸이 힘을 못 받아요. 그냥 주저앉게 돼요. 다른 예로 풀어 풀어 이제 두 손으로 거뜬히 하는데 갑자기 손을 딱 한 손만 떼는 순간에 이게 무게 때문에 아니라 갑자기 아무것도 못 쓰고 이두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바로 GTO의 역할이에요. 너무나 막 갑자기 큰 너무 과도한 수축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근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완시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금방추의 그림 금방추의 그림 뭐지 너 애니메이션이 아가 애니메이션 왜 이렇게 막 누려 자 그래서 그 금방추가 어딘냐면 아니 그 GTO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 금방추는 어디 있다 근삼위 위에 이렇게 깨알처럼 있고 골지건 기관 GTO는 건과 근육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위치를 잘 알아주시면 돼요. 너무 늦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처럼 무릎 반사 무조건 반사를 볼 때 신경을 딱 주면은 빵 하고 주면은 여기서 머스픈들이 이제 금방 주여 금방 주여서 어 갑자기 뭐야 신호가 왔네 여기서 적도신경으로 들어가요. 중추신경이죠. 그렇죠? 들어가서 어 그러면 수축시켜라 해서 운동신경이 들어와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배워야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아까처럼 이제 금방추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신경이 두 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확 이렇게 그냥 뭐 타이프 LA가 있고 타이프 LL이 있다. 확 애울 필요는 없고 아 나중에 해서 배울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빠르게 갈게요. 구신성 신경 발단이라 해서 일단 정보를 받는 거야. 누가 나 때렸어. 아니면 불로 누가 짖었어. 누가 나를 반으로 찔렀어. 그때 신경을 우리 몸에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구신성 신경이에요. 일단 오는 거 신경을 발달해 받아주는 거 오케이? 구신성이에요. 타입 LA가 있는데 있고 타입 LL이 있는데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LA는요. 속도에 민감해요. 길이와 속도. 특히 속도. 굉장히 빠른 적응이라는 것은 신호가 빨라요. 오고 가는 신호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타입 LL은 특히 길이에 민감한데 신호가 느려요. 적응이 느리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아퍼런트 유론이 바로 구신성 신경 발달이에요. 이놈이 정보를 받아서 중추신경 같은 경우 신경사이 세포라고 해서 이놈한테 주면 이놈이 또 다시 운동신경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늘로 손이 찔려요. 바늘에 손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프다. 손을 빼라. 라는 신호를 주고 손을 뺄 때 이 모션 이 근육이 움직이는 이 모션이 바로 운동신경에서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이 원심성이에요. 이것은 아까처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 대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이 불과 지진 아야! 하는 거죠. 불이 지진해 내 손이 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빼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원신정신경 말단인데 이것이 바로 운동신경이라고 그래요. 운동알파신경이죠. 이것은 그냥 신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일단 그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칭에 필요한 두 가지의 수용감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방추고 GTO입니다. 근방추는 근육이 이완했을 때 근육이 길어졌을 때 수축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거고 GTO는 근육이 수축했을 때 너무 심하게 그럴 때를 이제 이완시켜서 지켜주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는 것 구심성신경 중에 이제 LA와 LL이 있는데 LA는 속도에 민감한 놈이고요. LL은 길에 민감한 놈입니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스트레칭 방법 10초 정도 여유있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릴게요. 이걸 왜 지금 왜 배웠느냐 아니 나는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금방추는 거고 GTO는 거고 내가 왜 이걸 왜 배우고 있느냐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릴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봐봐요.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제가 지금 대퇴 이 두근을 스트레칭 할 건데 스트레칭이 쉬워요.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해요. 1, 2, 3, 4, 5, 6, 7, 8 아 꼭 다 끝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배웠던 LA 신경발단이 있어서 그래요. LA의 신경발단이 속도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게다가 빠르게 적응한다. 즉 신호가 빨라요. 속도를 주게 하면 우리 금방 추가 어? 늘어났다. 빨리 빨리 수축시켜라. 근육을 빨리 수축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짱 불어누기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빠르게 내려갔으니까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가자 이 얘기에요. 건들지지 말자. 잠잠 그러니까 이 탈프로 LA라는 게 빨리 수축시킨 놈이 강아지야. 우린 도둑놈이고 이 집을 들어가야 돼. 콩콩콩콩콩 들어가면 요 놈이 계속 와아악 해가지고 정만이 물고 그냥 발목 물고 막 질질 끌고 막 옷 잡아당기고 막 목덜미 물고 얘는 강아지랑 막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동네 사람 다 깨우고. 그러면 얘가 모르게 요 타입 LA를 모르게 천천히 살금살금 걷는 거예요. 풀고 잘하라. 얘 새끼야. 난 너네 집 주인 금은보가 다 훔치겠다. 넌 주인한테 능둥이로 두드러 맞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신호가 느린 LL을 사용하는 거지. 천천히. 그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천천히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올바른 이제 시작이죠. 근데 왜 10초 이상 해야 될까?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는 거 알겠는데 왜 5초도 아니고 6초도 아니고 7초도 아니고 10초 정도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GTO에 개입이 들어갑니다. GTO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그랬죠? 요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완이 되고 있지만 굉장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수축을 느끼잖아요. 대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 10초 정도만 있으면 GTO라는 놈이 어? 왜 계속 수축이 돼? 왜 계속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생긴 거죠? 신장성으로 왜 이렇게 수축이 계속 돼 있지? 위험한 거 아니야? 야 늘려라. 근육을 더 늘려라. 이러다 끊어지겠다. 더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밀고 있다가 10초 정도가 지나면 10초 정도가 지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두 가지 수용감각 두 가지의 수용감각이 금방추와 GTO를 속이는 거예요. 10초 이내에는 이 정도 밖에 안 됐다가 10초가 지나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초 이상이라는 얘기는 딱 10초만 끊는 게 아니라 그 10초 이상부터 이제 실직적인 스트레칭이 시작되므로 이제 실직적인 스트레칭이 시작되므로 한 20초, 30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을 쉬어야 돼요. 호기. 호흡을 내뱉는 호기와 흡기. 숨이 들어가는 호흡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때릴 때 아니면 누구한테 누군가를 맞을 때 근육이 수축되잖아요. 호흡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흡! 얘기가 맞고 흡! 하고 있어요. 누가 배를 때린다. 배 때려.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이러고 쳐맞지 않습니다. 흡 흡 흡 흡 흡 이러고 쳐맞아요. 그렇죠? 손님한테 두드러 가질 때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맞지? 이렇게 쳐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트레칭하게 되면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숨을 머금고 있으면 아까처럼 근육이 수축이 돼버려요.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니까 숨을 빠르게 들으셔도 돼요 빠르게 먹어야 돼요 빠르게 먹는데 내쉴 때는 쉬익 쉬익 이런 식으로 깊게 들을 빠르게 깊게 들을 매시고 천천히 내셔야 여러분들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어져요 이거 올바라는 스트레칭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10초 정도 여유하게 여유있게 하는 이유 알겠죠 이제? 조언이 뭐냐? 어.. 이런 스트레칭은 잘못 오바위보하시는 분이 뭐냐면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이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운동이에요 스트레칭을 운동이라 생각해야 돼요 운동에 도움 되는 도미로 쓰면 안돼 유비 아세요? 옛날 유비 유비가 큰 시스 할 뻔 했다는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표가 그랬죠 유표 방통을 방통을 그냥 일개 뭐 일개 뭐 옛날같은 경우에는 뭐 사또죠 사토처럼 사용했었죠 방통을 재갈양과 겸비되는 그 지능을 지성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잘 안썼다는 얘기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슴날 찌찌날 뭐 빵댕이날 등발날처럼 하루 많기는 이틀 가장 좋은건 뭐 3,4일인데 그 정도를 그 정도로 생각해서 비중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큰 의미 없고요 이런 식의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해서 모든 이제 몸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막이 풀리기 때문에 회복 회복도 잘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뭐 뭐 사이드 레터널 레이지 제가 이제 여러분 스트레칭 안해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몸이 아파 또 딥스 같은 거 이제 고근 운동을 많이 했을 때에 부상에 예를 할 수 있죠 특히나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거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 운동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놈이기 때문에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 제한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 안해주는 운동이 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칭을 정말 운동을 한 본 운동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어떤 운동을 하셔도 여러분들 몸에 부상이 안 오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부상 예방을 위해서 잘 하시고 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하지 마시고 운동 끝나고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것이 고무줄 생각해보세요 고무줄을 냉장고에 넣다가 잡아당기는 거랑 뜨거운 햇빛에 넣다가 잡아당기는 거랑 어떤 게 더 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정적을 하시면 굉장히 안됩니다 근육 다쳐요 몸이 열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 좀 하시고 아니면 뭐 좀 띔박질 하시고 몸이 좀 열이 나서 근육이 이제 좀 말랑말랑 해졌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적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본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찾아보셔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가 다니는 게 좋죠 요가 다니는 게 좋죠 엄청 좋아요 원래 요가는 인도보면 요가파이 아시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역시 일 잘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별평을 할게요 여기다가 하트 하나 넣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오늘 스트레칭 강의 끝났고요 요가 얘기 나오서 그랬는데 요가파이 아시죠 스트레칭 파이터 여자 나옵니까 아니 남자 나오죠 남자가 말도 안 다긴 고무고무 고무고무 시총판이 바로 요가파이 아니겠습니까 요가는 원래 남자들이 했었어요 남자들만 했었던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여성들과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운동에 이제 입각 이제 좀 굳혀지면서 요가는 이제 남자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자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전 평균은 원래는 남자에서 너무 운동이고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 죽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했다가 한달만에 끊었어요 왜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internacional уш Squee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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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